지난해 12월 개막 이후 대학로에 라오맨, 수돌풍, 을리르키며 연말련시 최고옹행작 반열, 에이름을 올린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. 위, 해막이 어느더더를 앞으로 다가왔다. 그대를 사랑합니다. 는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의 힘임. 어 이번주 29일부터 앵코련장 공연에 돌입했으며, 2월 11일 공연을 끝으로 대 단원의 막을 내린다. 캐스팅 공개 당시 순재. 박인환, 손숙, 정영숙 등 대한민국에는 오라하는 명품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며 세간이와 재를 모았던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. 는 환. 작위 툰과 영화를 통해 이미 검증된 작품성의 감각, 저기년 출력, 배우들의 농밀한 연기력이 더해 저 시너지를 발휘해 개막 초반부터 완성도 높은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인터파크 티켓 평점 9.3 네이버 해약 평점 9.0을 기록하는 등 정체 없이 꾸준한 응행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다.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. 공연 사진 이순재. 사진 제공 는 나인스톱. 리.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. 는 우유배달. 을하는 김만섭 과파지 줌 는 송씨. 송. 이쁜. 주차관리소에서 일하는 장군. 봉. 과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린 조순이. 인생의 끝자락에서 서로 인연을 메꿔진 한우정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로 긴 세월을 지내 노인들에게도 새삼 낯설고 특별한 사랑에 대한 감정을 진소라고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다. 원작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. 는 2007년 4월부터 약 6개월 간연제되며 10.9.6을 기록. 독자들의 뜨거운 호운. 으러더 총 3건불량의 단행본으로 출간대일. 5만부라는 판매고를 올린 수작이다. 이후 2011년 영화로 제작된 그대를 사랑합니다. 다. 감독 추창민. 는 160만 관객을 동원. 하며 7주연 속 실관객 평점순위 1위를 달리. 는 저력을 보인 바 있으며. 2012년에는 이순. 제정영숙 주연의 sbs 드라마로 제작돼. 기도했다. 테마그려를 앞둔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. 는 오는 2월 10일까지. 만대항 로아트원 시어터 1관에서 만날 수 있으며. 1분의 2. 금. 물결표 10분의 2. 1. 기간동. 안 굿바이 할인 20%를 제공한다. 또한. 2월 1일과 8일에는 각각 인터파크 예매자. 한해 연극 늙은 도둑이야기 예매권을. 증정하는 굿바이 이벤트를 연다. 저작권자 저작권. 금강일보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. 재생 버튼. 페이스북. 유튜브. 카카오 채널. 카카오톡플러. 스친구. 강선영. 다른 기사보.